기출 복원 문제 1회입니다. 1번. 정수를 입력받아 짝수와 홀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아래 가로안에 적합한 표현을 작성하시오. 현재 왼쪽에 나와 있었던 알고리즘과 코딩이 같이 나오게 된 문제였는데요. 이때 알고리즘과 코딩의 차이점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짝수다 홀수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구성을 조건을 물어보게 됐을 때는 어떠한 수를 이루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맞았을 땐 짝수 아닐 때는 홀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알고리즘 상에서는 이렇게 같다라고 하는 표시를 는을 하나를 쓰지만 프로그램 코드에서는 는 하나는 대입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하는 이콜을 두 개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a라고 하는 이 변수에 대한 숫자를 이루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다. 2번에는 코딩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변수를 이루 나눈 나머지가 뭐와 같다? 0과 같다라고 하는 표시가 는이 두 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배수와 짝수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은 상태에서 저희가 시어넘와 알고리즘의 차이점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2번 osi 체계층 중 tcp udp가 속한 계층을 적으시오. tcp와 udp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전송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전송에 관한 부분인거죠. 프로토콜이죠. 이때 뭐 간단히 다시 설명해드리겠지만 tcp는 신뢰성이 있구요. udp는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3번입니다. 다음 시어너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7과 7이라고 하는 x와 y에 대한 변수가 선언되어 있을 때 a값을 구하게 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풀어서 쓰게 된다 보게 되면 전위연산자 x와 후위연산자 7로 볼 수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부분에는 전위연산자는 연산이 된 후가 그리고 후위연산자에서는 연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a는 지금 현재 15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연산한 후에 x의 값은 8이 되고 y의 값은 6이 됩니다. 전위연산과 후위연산 연산한 후에 연산하기 전에 진행되는 부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4번. 인간의 실수가 원인으로 예상 기대값과는 다르게 소프트웨어가 예정된 설계를 벗어나 발생하는 오류를 나타내는 용어를 작성하십시오. 인간의 실수가 원인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휴먼 에러라고 하죠. 실제로 요즘 상식선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5번. 다음 학생 릴레이션의 차수와 카디널리티의 개수를 구하시오. 현재 학생이라고 하는 부분의 차수 차수라고 하는 부분은 속성의 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것 튜플의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게 되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인 거죠. 차수를 먼저 보시게 되면 차수의 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부분, 기수죠. 카디널리티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목행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IPvp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트 수를 구하시오. 정답은 32비트이죠. 한글로 쓰셔도 되고, 32라고 쓰셔도 되고, 32, 그리고 영어로 쓰셔도 됩니다. 주관식으로 답을 쓰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답이 하나가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요. 주관적으로 쓰시게 돼도 사실 정답하게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서문자의 구별과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전달이 제일 중요하겠죠. 7번입니다. 1부터 70까지의 난수를 구합니다. 난수를 구하게 되는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했죠. 1번의 답은 랜드입니다. 랜드라고 하게 되는 부분도 편하게 쓰시게 됐을 때 대문자로 쓰시게 돼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라이브러리 함수인 랜드는 소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실행되게 되는 부분은 그렇죠. 근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입력해서 완성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함수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랜드도 정답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데이터 정의원에서 테이블의 구조를 제거하는 명령어입니다. 제거에 대한 부분은 드랍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9번입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2학년 학생들의 성명, 사진, 학년으로 구성된 뷰를 출석부라는 이름으로 생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뷰를 생성하는 SKM을 완성하시오. 라고 하게 되는데 제가 기존에 문제나 설명했었을 때 마치 설명해 드렸지만 뷰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성명, 사진, 학년으로 구성이 됐다. 라고 하니까 셀렉트를 쓰게 되면 앞에 뷰에서는 에즈 셀렉트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10번 다음에서 설명한 용어를 쓰시오. 데이터베이스의 중앙처리 시스템인 DBMS를 관리하며 중앙에서 데이터의 검색, 삽입, 수적, 삭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게 된 사람 DBA였습니다.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개발이 끝난 후에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예정된 프로세서 패턴에 따라 검수하는 작업 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자, 개발이 끝난 후에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예정된 프로세서 패턴에 따라 검수하는 작업은 저희는 인스펙션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12번 다음 자바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결과 쓰시오. 현재 A라고 하는 부분에는 썸 3, 4 라고 해가지고 메인문 안에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3, 4 라고 하는 부분으로 A라고 하는 부분이 입력되었을 때 3과 4가 입력되어서 자, 이 부분이 연산된 부분 7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함수 부분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쪽에 나와있는 부분이 함수를 호출시 저장하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문제가 바로 아래쪽에 나와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메인문이라고 하는 부분과 네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여서 호출해주게 되는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 리턴 값도 없고 네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행하였지만 이 부분이 저장되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존재 하나 실행되지 않고 n이라고 하는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10이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와 13번 문제를 통해서 함수에 대한 호출과 저장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소프트웨어는 개발 중 프로 소프트웨어 이것은 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모든 상침물의 종합 및 변경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련의 개발 관리 활동으로 소프트웨어의 가시성과 추적 가능성을 부여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인다 svn git 클리어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는 소프트웨어 형상관리라고 하게 됩니다. 15번 다음은 시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빈칸에 알맞은 결과값을 입력하시오 현재 a와 b에는 7과 4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부분의 7과 b라고 하게 되는 4를 이제 end함수를 지생을 하게 되는데요. 7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진수를 변경하게 되면 0000 0111 4라고 하게 되는 부분의 이진수를 변경을 하게 되면 0100 그래서 end이기 때문에 0000 0100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이니까 답은 4가 되게 됩니다. 16번 msdos에서 파일 전체를 나열하는 명령어로 유닉스 명령어의 ls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명령어는 dir 이었습니다. 17번 set operation 집합 연산자 중에서 여러개의 sql 연산자 결과에 대한 합집합으로 결과의 모든 중복된 행을 하나의 행으로 만드는 연산자는 유니온이었습니다. 18번 sql의 일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고 보호하며 권한 부여 및 삭제를 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데이터베이스 제어 dcl 이었습니다. 19번 소프트웨어 내부 소스코드를 테스트하는 기법은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 쓰시오. 내부는 화이트박스 외부는 블랙박스 자 이때 그럼 저희는 블랙박스 인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제어 흐름 분기 테스트 여기서 한계값 분석 그리고 비교 테스트 이 두 부분은 블랙박스 테스트였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20번입니다. 윈도우 10 프로의 이것은 128bit키의 CBS 모드에서 AS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외장하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더라도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비트럭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